미나의 장소 느끼신거죠? 미나야 한 번 더 미나야 더 크게 해라! 말이 안되잖아 뭐는 말이 됩니까 지금? 어? 박강정 미나씨! 지금이라도 장난이라고 싫다면 내 귀엽다는 듯이 보람 먹고 꼬집어지고 말겠네 내 딸이 내 딸이 그 위험에 빠졌습니다 아빠가 간다! 질문이 있습니다 미나씨는 어떤 타입의 남성을 선호하세요? 난 잘생긴 사람을 좋아해요 생각지도 못한 정별로구만 사장님 미나씨가 돌아올 때까지 우린 이제 우리밖에 없어요 우린 이제 우리밖에 없어요 안돼! 죽어도 물러설 수가 없거든 아아아아아아악 내 맘을 감춰야 하는데 이상해 보게돼 야야야야야야 나의 야야야야 Get ani 남자 가고 나의 야야야야